안녕하세요. 1일 남배우로 오늘 출연하게 된 태호구요. TV입니다. 아이고.. 진짜.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. 안돼.. 어디에요? 몰라.. 야! 이런.. 이런걸 딱.. 에잇.. 어차피 썼어.. 으아.. 이상한 소리인데요.. 오 쭉쭉한데.. 뭘 쭉쭉해.. 에잇.. 여기 아직 많이 남았다고요 우리.. 하나.. 둘.. 셋.. 넷.. 하나.. 둘.. 셋.. 넷.. 아니 골반.. 선생님.. 선생님.. 이따가 그만해 가! 이리 와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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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갑시다! 자 그 다음에 한 바퀴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아니.. 아 선생님 골반을 잘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 어떡해요? 아.. 아니 아니.. 어깨 잡혔어.. 어깨 잡혔어.. 이런거 안 가는거에 당황했어.. 왜 안가지? 아.. 골반.. 아니.. 뭐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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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와 갔다와.. 진짜 멤버 왔어.. 잠깐만.. 잠깐만.. 으악.. 아 잠깐.. 이거 어렵다.. 연결 동작이 너무 어려워요.. 이렇게.. 네.. 너 혼나세요.. 맞습니다.. 제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.. 잡고 제가 이걸 해야 돼요.. 알겠죠? 그리고 같이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.. 알겠죠? 아.. 너무 힘들어.. 다시 한 번.. 될 때까지.. 하나 둘 셋 넷.. 하나 둘 셋 넷.. 땅.. 6.. 네? 이거 하신다.. 아아.. 오케이 오케이.. 아 이번엔 되게 하드컵해요.. 이해하고는 안 다닐래요.. 오케이 오케이.. 미안해.. 잘할게.. 아.. 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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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려! 차려 차려! 차려.. 궁둥이라고.. 궁둥이라죠.. 제 사랑해서 엉덩입니다.. 나도 이거 좋아한단 말이에요.. 한 번 더.. 우와..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.. 네.. 네.. 뭐.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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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. 아 오케이.. 오케이.. 왜 이렇게.. 왜 이렇게 하는 거야.. 이제 짠 나 이제 여기서 도망해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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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